전제담배 철퇴를 위한 각 주정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와신턴주에서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포함된 전제담배 액상 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. 이는 이달 초 연방질병통제국 CDC가 전제담배 흡연으로 인한 급성 폐질환의 요인으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포함된 액상 제품을 지목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해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폐질환 발병 요인을 밝혀내기까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질환 발병과 연관된다는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